통영시민을 위한 활력 콘서트 업 콘서트 정말 재미있으시죠? 다음 가수는 바로 접니다. 저도 가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한 곡을 좀 드리고 또 다음 가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가 1부입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콘으로 프로그램이 이어져가고 6시 이후부터는 청년들만 또 참여하는 멋진 콘서트가 이어집니다. 그때는 또 사회자도 이렇게 멋진 사회자를 모시고 연장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당신 남원의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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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박수를 치면서 이별 꼭 당시에 이어져 갑니다 청년이 너를 만나고 써난 날이 이루기 위해 네가 심하게 새긴 너무 그대이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감사합니다 앵콜 됩니까?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음반을 냈습니다 당신의 남자 들려드리겠습니다 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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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로 가요 오늘도 우리 기대도 내일도 너로 가요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요 자기야 나의 여자야 내일도 너로 가요 자기야 나의 여자야 내일도 너로 가요 바로 내가 당신이 남자야 내일도 너로 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이런 제 자랑 같습니다만 조금 노래를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도 치시니까 꼭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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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